안녕하세요 철학도입니다. 저는 매직팩토리라는 마술시합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술도구 리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더 많은 분들께 마술도구와 관련해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마술도구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마술도구 리뷰 채널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술을 처음 시작하는데 카드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 카드는 또 어떻고 저 카드는 또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마술을 어느 정도 배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렉처나 마술 도구를 사고 싶은데 어떤 것을 사야 할지 모르시겠는 분들 그리고 또한 마술도구가 재미있는 게 없을까라고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마술도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아서 영상 컨텐츠로 리뷰를 제작하여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마술도구는 보여드리되 마술도구 트릭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은 보여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마술의 해법이나 트릭에 관련된 언급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술 도구 리뷰는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달마다 두세 개씩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리뷰와 기존 방식으로 쓰던 제 리뷰는 제 블로그나 매직팩토리 카페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작업했던 내용들 역시 블로그나 매직팩토리 카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들 역시 영상화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